끝! 270cm의 실을 반으로 접어 걸어주세요. 2에서 2.5cm의 간격을 띄우고 같은 길이의 실을 추가해 평매듭 해주세요. 같은 길이의 실을 추가해 평매듭 해주세요. 같은 방법으로 계속 실을 추가해 줍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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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60cm의 실 2줄을 반으로 접어 얇은 실 위에 걸어 평매듭 해주세요. 이때 힘있게 매듭을 꽉 조여주세요. 총 16줄을 총 16줄 해줬습니다. 평매듭 해주세요. 평매듭 해주세요. 평매듭 두 단을 끝냈다면 얇은 실에서 매듭을 빼주세요. 옆면을 연결해 원통으로 만들어주세요. 고매듭 해주세요. 고매듭 해주세요. 고매듭 해주세요. 옆면을 virgin müssen数 двухže withhold donné 동 courses and size of the rim 반반으로 접어 써도 같이 protected. 옆면 연결이 끝났다면 평매듭 한 단 더 해주세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주의하실 점은 매듭이 풀리지 않게 연필 아래쪽에서 꽉 조여주세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링매듭 한 단이 끝나면 교차평매듭 한 단 해주세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링매듭 7단 해줬습니다. 교차평매듭 2단 더 해주세요. 이제 바닥을 해줄 건데요. 평매듭 6개를 기준으로 양쪽 평매듭 2개씩을 표시해 두세요. 옆면의 바닥이 될 부분입니다. 옆면의 바닥이 될 부분입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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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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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매듭을 끝낸 후엔 헷갈리지 않게 묶어서 표시해 두세요.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만매듭 한 곳을 보면 이렇게 공간이 생깁니다. 이곳을 만매듭으로 다시 한번 마무리해주세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가방의 여미는 장식으로 한 줄 구슬 매듭을 만들어줄게요. 60cm의 실을 준비해주세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한 줄 한 줄 당겨주셔야 단단한 매듭이 완성됩니다. 안녕하십니까. 안녕하십니까. 내경 3cm인 5링을 달아주세요. 400cm의 실을 준비해 링에 걸어주세요. 좌우 엽기 매듭을 해줍니다. 안녕하십니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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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높은 수분의 실을 준비해 주세요. 높은 매듭 해주세요. 높은 매듭 해주세요. 높은 매듭 해주세요. 여러분 바빠이 다음에 또 봐 다음에 또 봐